자, 본판이 들어갑니다. 기대되는 게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꾹꾹 참고 안 했는데 여기 쪽파가 있어서 여기 쪽파가 들어가면 이제 얼마나 맛있을까요? 닭이랑 어울리는 건 다 있네요. 본판 들어갑니다, 닭 안심. 진짜 잘 넣었다, 그치? 칭찬해달래, 칭찬해달래. 잘지 않았나? 오호. 채소들 올릴게요. 이렇게, 자. 오, 지금 알처럼 보이는 저거. 그렇지? 오다, 오다. 생선 알, 오. 아니, 명란. 뽀글뽀글해? 집태하고 싶은 건 왜? 맞춤형이네, 맞춤형이야. 방송생이들 그냥 하죠. 형님한테 배웠지 뭐, 정제된 방송. 뒤에 하나 들어? 오케이. 형님, 저 안심 하나 하시죠. 형님 먼저 하시오. 뻑뻑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. 안심이? 어머. 고? 어머. 고구마 먹듯이 이렇게 먹어. 완전 부드럽네. 그치? 그게 느껴진다? 텐더. 먹뻑 느낌 아니에요, 이거. 와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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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하나. 하나. 왜요? 하나. 저는 있잖아요. 저는 사실 닭한말이 저거 먹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처음에는. 양념장 요거 있어요. 고추 소스가 있는데. 요걸 아예 닭한말이 풀어버렸어요. 초반부터.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고수 한번 싹 띄워서 고수? 좋아하겠네 이거 꼴나무가 괜찮을 것 같아 고수 고수 띄워서 고수 향까지 조금 넣어가지고 간단합니다 형님 먼저 뜨세요 아니 아니 그냥 먼저 쭉 하세요 하는 거 본대요 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치즈아들이 보는 거 진짜 모르겠어요 먹을 거 떠가지고 그렇죠 자 왔잖아요 카메라가 턱이 많으니까 좀 더 어깨 리액션 해줘야지 어깨 와 그렇구나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 맛있겠네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? 어디서 드라마 찍나봐요 아 고춧가루 고추장 이렇게 많이 들어가 문이 안 돼 고향이 푸는 거예요 잘해주고 있어 진짜 걸고는 있는 거지 어깨 아니 아니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아니 이게 잡힐 앵글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앵글을 안 보고 있어 안 보이니까 아 이제 걸리나 이제 걸리나 이제 걸리나 이거 뭔가 반감 아니었어? 어떤가요? 가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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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은 짠 거짓도 못 냈어 가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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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셨어